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방금까지는 팡팡밴드 드러머의 김종익이었다가 지금 다시 메가스터디 김종익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직접 연주한 게 맞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드럼도 연주했듯이 김종익의 잘 노는 콘서트 왜 잘 노는인 줄 모르신다면 제 강의를 듣자는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 두 번째 커리가 잘 노는 기출 왜냐하면 평가원 전문가답게 기출 문제를 갖고 노니까 평가원 검정위원답게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이름도 잘 노는 콘서트 잘 콘 이렇게 잘 콘 먹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아직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저의 콘서트를 두 코너로 준비했는데 하나는 윤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 저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올려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요즘은 MBTI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저의 MBTI가 무엇인지까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윤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수능 윤리 중학교 때 배운 도덕이랑 비슷한 내용이다. 아 이거는 이 질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국어선생님한테 받아본 질문입니다. 김중익 선생님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는 김중익 선생 아니죠. 종이가 윤리랑 도덕이랑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국어선생님 김현주 선생님께서 실명 거론해도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은 중학교 때 배우는 이유가 어렸을 때 기준이다. 그리고 이 오해와 진실은 제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채널을 안 열었지만 메가스터디 깨알 홍보 회사를 사랑하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뮤니버스를 보시면 오킹하고 저하고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오킹 씨한테도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알려드렸는데 도덕은 어렸을 때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도덕.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현실에 살다 보면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는 게 윤리라니까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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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보다 상위의 단계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편지를 보냈던 제 지인들 이름이 막 나오네요. 유경수라고. 경수. 지금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내 친구 남자인데 유경수라고 걔가 군대를 나오다 먼저 가서 저한테 이제 훈련병 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으로 보내가지고 종익 오빠에게 얼마나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동아리에서 보냈나 보다 걔는 내 동아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막 조교분들이 막 김종익 훈련병 편지 왔다고 여자 오빠한테 편지 왔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봤더니 좋냐? 나다. 뒤에 막 이렇게 삐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받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휴가 나갔을 때 만나봤더니 나한테 그 편지를 보내놓고 본인은 30일에 행복했다는 거야. 종이가 이걸 받으면 빠기치겠지 열이 받겠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결과가 좋다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 머리가 점점 커가면서 드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윤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우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극악무도한 범죄자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 과목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 하시다 보면 그게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입니다. 윤리. 내용은 비슷한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해와 진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윤리 공부는 과목은 기출문제 만, 만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자인데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1등급이 충분하다.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유치원만 졸업하면 대학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만자를 쓴다는 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드럼 3개월만 치면 김조기처럼 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전 20년을 넘게 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자는 이거 만자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만자 들어오는 게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1등급 나오나요? 그때는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는 쓸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만 아니면 연계교재 안 봐도 수능 잘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요. 제가 여기서 딱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는 한 20% 했는데 등급 잘 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중에 꼭 하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 이것만 했는데 수능 잘 볼 수 있겠죠? 그 질문 의도를 봐봐. 저 이것밖에 안 했는데 잘 볼 수 있겠죠? 어 그렇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익꾼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저 이것만 해도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적절하게 새끼 밥만 잘 먹고 있는데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과 똑같은 거라고.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1등급 충분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도 공부해야 1등급이 나온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는 이런 기획 때 재강의 홍보도 하는 거죠. 왜 잘 노는 콘서트고 잘 노는 기출이냐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알려면 평가원 연계교제 교과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증한 게 나였고 전국의 교사 4명. 어떻게 말하면 3명이죠. 대표. EBS 연계교제 전문가도 적극 10년 넘게 강의를 했고 교과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갖고 놀아드릴 테니까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1등급 충분한 게 아니라 김종익 선생님의 잘 노는 기출만 들어도 기출문제는 정복이 되고 수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감히가 아니라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건 오해. 너의 오해고. 자만이고. 세 번째 오해와 진실에 가보면 빠밤. 사인 좀 안 맞았네요. 윤리는 배울 때는 쉽지만 시험 볼 때 뒤통수 치는 말장난 과목이다. 이거는 생윤이 201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질문인데 말장난 과목이 아니라요. 다른 과목과 다른 서술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셨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참 김종익한테. 저희 어머니 김영자씨께서는 개성시대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팩트예요. 참. 그런데 두 번째. 이건 팩트예요. 사실. 그런데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셨다 해서 김종익이 군대에서 이발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우리 중대장인이 갑자기 오셔서 김종익, 너 이발병해? 왜요? 엄마 미용실 알았잖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차에 내가 디자인했으면 몰라도.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자, 보세요. 김영자씨가 개성시대라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참. 이 문장하고. 김영자씨가 개성시대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셨다 해서 김종익이 이발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자, 뭐라 말했냐면 옳지 않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장난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서술어 끝까지 잘 읽지 않으신 분들이 꼭 틀려놓고 하는 오해입니다. 진실은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 문제는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읽어라. 끝까지 읽어야 그 문장의 서술어가 팩트체크인지 아니면 가치판단인지 이 공부가 된 사람이 이걸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은 말장난이 아니라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말장난이라 하는 거고 꼭 문제풀 때 마침표까지 사랑하시면서 읽으면 오해를 하지 않고 진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제가 일발병했던 게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나중에 옳은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휴가도 나왔고 포상휴가 미안한 후배들이 이게 공부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 머리는요. 한 번 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일 미안한 후임병 중에 한 명이 문정 여긴 땡이라고 여긴 익명을 써야지.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1년 지나서 이발병했는데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마. 그때 막 밑에 후임들이 막 제가! 제 머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막 충심 어린 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윙! 어! 나는 언대! 애 표정을 살짝 봤지. 아, 분노!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 못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백유류가 가기 전에 제가 6mm로 밀어드렸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머리도 스스로 잘라볼 수 있는 일도 됐기 때문에 나한테는 참 좋은 일이 됐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판단해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려다. 그래서 꼭 서수로까지 들어야 됩니다. 김종익이 오늘 콘서트를 한다. 참! 드럼을 쳤다. 참! 팡팡밴드를 했다. 참! 그건 참 좋은 일이었더라. 나중에 보면 이건 같이 판단. 아셨죠? 자, 네 번째 오해와 진실. 이거는 3번하고 4번하고 연결됩니다. 국어를 못하면 윤리학습에 불리하다. 국어를 못하면 모든 과목에 불리하죠. 수학 빼고 읽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실이 항상 수능 때가 다가오면 이야기 나면서 웃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Q&A 뭐가 올라오냐면요. 만물이 뭔가요. 이거 작년에 전설이었어요. 레전드. 만물이 뭔가요부터 시작해서. 원효대사 할 때 원효가 뭐냐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원효가 불교냐 유교냐부터 물어보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스님이 뭐냐. 이건 김종익 뜻이 뭐냐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김종익, 종익, 쇠북종, 더할리. 종소리처럼 널리 이익을 전파하는 홍익인간 같은 인간이 되어라. 이런 거 이제 뜻풀이를 제가 제 이름을 왜 풀이해드리냐면 이런 뜻풀이를 제가 제 강의 때 해드릴 겁니다. 해제를 시켜드릴 테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국어 5등급인 아이가 윤리 1등급 나오는 거 충분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국수형이 999 막 이렇게 비둘기 날아다녀도 윤리가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윤리를 못한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국어를 못하더라도 윤리에 사용되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윤리 등급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어를 못하면 윤리학습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관관계는 조금 있다. 그게 진실. 그렇지만 국어가 나는 6등급이니까 윤리는 못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서글프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매스컴에 교사 처음 할 때 나왔던 이유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윤리 1등급이 55%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국어도 1등급이었을까요? 아니요. 국어는 뭐 그 학교가 1등급이 10%도 채 안 나오지만 윤리는 애들이 1등급이 55%, 2등급까지는 90%. 그러니까 꼭 국어를 못하면 윤리를 못한다. 라는 건 오해. 진실은 국어를 못하더라도 윤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와 진실. 윤리 5개념이 많은 과목이란 데 사실인가? 자, 과목 자체가 5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제가 했던 일이 뭐라고 제가 OT 때나 커리큘럼 때 이야기 들었냐면 여러 출판사가 책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이 교과서에 5개념이 있는 걸 정정하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 수정해서 이렇게 지필이 돼야 돼요. 라고 나온 교과서 5종이 여러분 앞에 나왔던 거죠.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그래서 윤리가 5개념이 있는 과목이다라는 건 오해고 진실은 윤리 안에 있는 내용을 전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잘못 가르치는 5개념이 있는 내용들이 유포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검정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만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도 직접 그게 방송이잖아요. 방송 강의를 오래 진행을 했고 제가 2022 수능 때도 제가 먼저 해설 강의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의제기 뭐 할 때도 무슨 이의제기야. 내가 과감히 해줄게. 라는 것들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야기해도 됩니까? 관계자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메가스터디인데 저희 메가스터디 소속입니다. 사랑합니다. 손성원 대표님 사랑합니다. 손주은 대표님 사랑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요. 당일 수능 보면 당일 해설 바로 합니다. 제일 먼저 해요. 평가원 시험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합니다.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 했을 때 해설 강의할 때 아직 등급컷도 안 나왔고 정답도 안 나왔을 때 해설 강의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오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윤리가 오개념이 많은 과목이다. 라는 건 오해. 그 오개념은 내가 다 검정위원 때 잡았고 오개념이 없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끝까지 자기자랑 자기홍보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뭐해? 그러면 자기 비하하니? 아니. 자기자랑, 자기홍보, 메가스터디, 홍보 겸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개념이 없는 과목을 윤리 선택해서 강의를 제 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오해와 진실 이제 오해는 아셨죠? 오해 도덕이랑 다른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기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윤리는 뒤통수 치는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오개념이 없는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에 이어서 두 번째 코너 종익쌤의 댓글 읽기 저한테 많은 댓글을 주셨는데 가장 많이 올라왔던 걸 토대로 여섯 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궁금해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아이디 쓸 때 항상 아레테를 쓰거든요. 아레테, 그리스어인데 탁월성이란 뜻이고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한 virtue, 덕입니다. 그 글자를 제일 좋아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석사과정에서도 전공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에 적합한 행위와 감정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봤던 중용입니다. 중용. 그게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중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한글로 중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였죠, 불교. 불교에서, 이거 잘 모르셨는데 불교에서 열반이 니르바나거든요. 니르바나가 원래 인도말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글쓸 거 아니에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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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반, 일반 하다가 열반된 겁니다. 뻥입니다.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거 해드린 이유는 제 강의 때 그런 거 몇 개 나오거든요. 제가 뻥이다라고 하는데 아니고 진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애들이 그러면 중용도 뭐 중종 뭐 이건데 뭐 중용인가 그게 아니고 원래 유교에서도 중용, 상황에 적합한 행위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니코니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넘어와서 그 개념을 보니까 상황에 적합한 덕이 중용 그래서 이제 아레테, 버스처 번역을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했던 이유도 중용 때문에 상황에 가장 적합한 덕 이게 제가 교사로서 살았을 때 교사로서 상황에 적합한 덕 메가스터디 강사로 살 때 메가스터디 강사로 적합한 덕 부모 입장으로 살면서 상황에 적합한 덕 제일 어려운데 그걸 이미 고대 기원전에 열심히 연구하셨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고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두번째 두번째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댓글이 붙었어요 저는 오형입니다. 오형 오형이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 안하고 저희 조교들하고 실장들도 항상 저한테 MBTI가 뭐냐 그래서 MBTI?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이 아니겠니? 그랬더니 아! 막 우리 전에 배 실장이 절대 아니라고 아이 아니라고 해보니까 몇번 해봤더니 유료검사는 아직 안해봤고 제가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볼텐데 여러분들도 해봤던거 해봤더니 ESFP 자유로운 영혼? 연예인? 그러네요. 대학교 때 별명이 보헤미안 이어가지고 사범대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 다녔던거죠 윤리교육과에 어머니가 미용실 하셨으니까 머리는 빨주노초파남보 맨날 바뀌지 그 당시 휴양철하는 악세사리나 바지 막 그때는 통바지 유행했거든요 긴거 막 통바지 기타치고 드럼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 MBTI가 그리고 원래 TV 나오는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TV 처음 났던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랑 철새를 보러 갔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많은 경우로 철새를 보고 있더라구요 카메라 감독님 몇분들하고 저도 철새를 보고 있는데 이거 팩트입니다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꼬마야 참 귀엽게 생겼구나 박사님도 너 한번 촬영해볼래? 라고 해서 아 네 어딘데요?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때 이제 지상파에서 철새 촬영하시던 박사님이 같이 촬영하자 해서 제가 이렇게 만원경으로 보고 있던 장면이 TV에 나왔죠 그래서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가 제 꿈이었는데 TV에 나오면서 나중에 교사되면 나와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향적인 활동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방송 가면요 긴장 안합니다 무대에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이게 끝나면 또 그렇게 서글퍼 대학교 때도 공연하고 무대 끝나고 나면 조명 속에 있다가 혼자 내려가면 서글퍼지고 다시 저 무대에 조명을 받으러 가야지 라고 해서 이 공간이 마치 집처럼 재밌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ESFP가 맞는 것 같고 또 되게 감성적이어서 원래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 원래 눈물이 없던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서 최근에는 스파이더맨 보고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스포 아닙니다 극장에서 다 웃고 있는데 나만 눈물 훌쩍훌쩍 하면서 드라마는 티셔츠가 저죠? 티셔츠가 내가 그 18번처럼 봤던 드라마가 이제 뭐 나의 아저씨랄지 사랑의 부시착이랄지 뭐 그런 시크릿가든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아무튼 그런 드라마 보고도 눈물도 많고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름 두 번째 MBTI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선생님은 윤리 다음으로 어떤 과목을 좋아하나요? 전 지리 좋아합니다 지리 그래서 기상영하고 친한 이유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주 전공이 윤리교육과고 두 번째 이제 복수 전공으로 지리교육도 했기 때문에 지리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영이 가끔 너 지리할래? 라는 것도 내 자리에 넌 보냐 이런 것 같은데 전혀 생각도 없고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윤리 다음으로는 지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 또 좋아하는 과목이 만약 있다면 국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윤리교육과인데 저 혼자만 국어교육과 강의를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넌 뭐야? 라고 해서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국어를 좋아합니다 국어 좋아합니다 국어 그래서 수능 공부 때도 국어 열심히 했고 저가 3남매인데 저만 윤리교육과고 저희 누나 두 명은 다 국어교육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시 쓰는 것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는 윤리 다음으로는 국어하고 지리 음악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취미가 궁금하고 쉬는 날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취미는 음악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부터는 바쁘니까 드럼은 연주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돈을 벌면 전자드럼 좋은 걸 사야겠다 그래서 구매를 했죠 그래서 안방이 아니라 이제 서재에 거의 뭐 보물처럼 모셔놓고 거의 칠 시간도 없고 연주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멜론에 있는 옛날에 팡팡 밴드 남 반댈세까지 쳐야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옛날 그 연주했던 모습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취미 활동은 못하고 쉬는 날을 뭐 하냐면 여러분 뭐 이거 저 사람 뭐해 미친 거 아냐 라고 했지만 쉬는 날은 강의 봅니다 강의 다른 사람 강의 옛날부터 많이 봤고 제가 아까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교사 처음 됐을 때부터도 그렇게 인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M사 그 당시는 M사 다음에 S사 D사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강의 많이 보고 강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안 보는 인문학 강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취미고 두 번째 취미는 하루 딱 쉬는 날이 만약에 주어지면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요 그 시간이 날 때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나 시간이 조금 나면 우리 애들하고 노는 거 하율이하고 소율이 하율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죠 소율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아이들은 이제 물놀이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아유 우리 하율이 살 빼야 되는데 제가 하율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몸무게가 하율이 나중에 이거 보면 나한테 뭐라 할 텐데 지금 40 한 5킬로가 나와가지고 저보다 잘 먹어요 저는 식탐이 많습니다 근데 하율이는 이제 하율아 이거 보면 안 돼 식탐 식욕 과욕 과식까지 있어가지고 제 상의가 맞더라고요 최근에 키도 많이 커서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아들하고 아유 근데 딸은 또 와 두말하면 잔소리지 둘이 한 살 차이인데 아 딸이 울면 방어막이 없어요 이걸 우는 딸 달래주고 같이 노는 거 이게 제 취미활동입니다 하나가 취미가 더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이름 검색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이거 취미라고 하면 되겠구나 온라인에 김종익이 온전히 잘 살아있나 라는 거 검색하는 거 그런 거 보면 MBTI가 맞는 거 같긴 하네요 그런 거 별로 뭐 스티스 크게 받지는 않고 댓글 다섯 번째 볼게요 제수생을 위한 윤리학습법이 궁금하다 이거는 제가 딱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제수생 분들은요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오늘 공자를 공부했다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설정해 두고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한 명 이렇게 놓고 누구야 공자가 설명했던 이내 개념이 이런 거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공부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현역 분들은 제가 이거 이야기해드려도 시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학교 시간 따라가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앤수다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있는데 그런 거 오거든 현타 올 때 있어요 이렇게 무죄의 베일처럼 윤리한 아이들은 알 거예요 도서관에 이렇게 있다 보면 혼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여러분 메가스터디 홍보 영상 잘 보세요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있고 빈칸이 있어 빈칸 너가 안 가는 거야 오늘 현타 와가지고 안 간 안 간 너의 빈자리 졸고 있는 너의 모습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화장실 가서도 이거 꼭꼬 이렇게 뭔가를 보는 너의 모습들 중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들 때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수생을 위한 가장 좋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해봐야 돼요 거기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재수생 분들은 꼭 나중에 이건 또 따로 제가 한번 퀘스트 찍어드릴게요 자 댓글 읽기 이제 너의 댓글이야 너의 댓글 자 너의 댓글 마지막 아쉽습니다 마지막 자 생윤과 윤사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궁금하면 들어오셔서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고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해드리면 안 되고 생윤은 그 이거 라이브가 끝나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생윤 알아 아빠 생윤 알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윤은 제가 앞에서 오해화 진실 때 얘기했지만 2013년도 때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과목입니다 윤사는 윤리라고 해서 예전부터 있었어요 공자이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석가모니 이론 이론만 배우면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들의 이론을 현실의 생활에 적용해서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 문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사회에 여러분들을 많이 읽는 읽다 포기하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지 직업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 요즘 동물복지 되게 이야기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했던 예술 종교 지구촌 평화 통일 이런 직접적인 현실의 윤리이론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현실 사회에 지침을 주고자 하는 과목이 생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윤사하고 생윤은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과목을 만든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럼도 쳤고 오해와 진실도 이야기해 드렸고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제가 이야기한 아리소텔레스의 중용의 개념을 인식하고 저 사람이 상황에 적합하게 오늘 콘서트를 했네 나도 상황에 적합하게 오늘 콘서트를 듣고 지식을 가져갔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윤사하고 생윤 두 가지로 오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댓글에 마지막 이걸 준비했고 여러분이 강의가 아니라 콘서트를 듣는 순간도 윤리, 윤사나 생윤 항상 함께 여러분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저희 콘서트를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학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여러분들 사탐 1등 과목, 윤사는 탑4 과목에 해당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콘서트 끝난 다음에 제 퀘스트 여러 가지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유니버스 채널에 가서도 한번 보시면서 재미있는 윤리 과목 끝까지 2023년 행복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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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